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혼스트롬프님의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뽀뽀 자 오늘도 응애가 되어버린 파피 플레이 타임 시작부터 응애 룩 레그가 플레이어를 잡아먹으려고 한.. 안녕 안녕 이거 봐 내 인형 이쁘지? 자 응애 워기 짜 파피는 어렸을때도 악동 그 자체군요 마! 너 내가 허기 괴롭히지 말랬지? 임신을 못 차려 어 플레이어 잡아먹힌다 됐다 나 어 뭐야 뭐가 다 하는데 하하하하 쉽지 않아 키시야 같이 놀자 야 내가 봤어 마미가 너 잡아먹으려고 하는거 이거 이거 100% 넌 노리고 있어 조심해 알겠지? 어 마미 운다 마미 왜 그래? 애들이 난 무섭다고 안 놀아줘 탈이 길다고 칭그럽대 아.. 그게.. 사탕도 죽게 내가 우리 같이 놀자 사탕은 못참지 그래 바로 넘어가버렸는데 플레이어 이거 위험한거 아니에요? 으흠 땡큐 고마워 하하하하 으음 어? 어? 이상한 지켜보게던 키시의 위험해 플레이어 어 어 바이 하하하하 어림도 없지 잘가 어? 잊고 막았어 파피가 하하하 다 먹었니? 그럼 나도 아주 맛있는 사탕을 먹어야겠어 어? 어? 아아아아악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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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신차려하기? 오케이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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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또또 또또또또 어우우 어? 의도치않는 허기의 슈퍼세이브? 마192 샅 나 저거 했지? 어.. 허허기 역시 넌 내 영원한 깜부야 너밖에 없당 하필 react 하필 하필아 감히 날 가두겠다 이리수 대가는 치러야지 빠안 자 다음어 스테이 포크스 뭐야 허기허기의 형제들? 이거 옐로우 허기의 그린 허기 레드 허기까지 뭐야 색깔별로 다 있네 오케이 우리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자 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니? 우리 완전 재밌었는데 맞지? 너 초록색 그래팩 처음 얻었을 때는 깜짝 놀랐잖아 찌릿찌릿해가지고 아 완전 웃겼어 이때 어? 잠깐만 기다려봐 너랑 똑같은 애가 4명이나 있네? 뭐야 이거? 어 뭐야 니 가족들이야 설마? 너희 형들이야 맞아 내 자랑스러운 형제들이야 근데 예전에 잃어버린 이후로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내가 어렸을 때 놀다가 그만 우리 엉아들 보고 싶어 아이고 불쌍해 우리 불쌍한 허기 그럼 우리 기분도 꿀꿀한데 신작 게임 나왔거든 허기 카트 요거나 하자 같이 재밌겠다 아 신작 신작 게임은 못 참아 자자자자 어게이 아 같이 즐기면 좋아하는데 아 저 색깔이 다른 허기들을 보니 또 형제들이 생각나 우리 형아들 없이 또 보고 싶어 아 야 허기 허기 허기야 기분 전환하려고 한 건데 기분만 더 꿀꿀해졌네 이거 아 뭐야 어 뭐야 잠깐만 저거 우리 허기 잡아 부셔버렸어 우리 귀여운 동생을 괴롭히는 게 분명해 너 이 자식 어이 동생아 울지마 울지마 형아들 형아들 어떻게 여기 있어 우리 드디어 만났구나 이렇게 허기 패밀리 재결합 오우 이거 뭐야 허기가 네 명이네 허? 어? 허옴 허옴 주 허옴 집으로 가자고 형아들과 이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가 아하 아하 근데 그렇게 되면은 플레이어를 두고 가야 되는 거잖아 헉 헉 그딴거 없죠 offend 바로 그래 플레이어 버려버리네 갈라떼 플레이어야 미안해 나 갈게 네가 정말 그리울 거야 잘 있으렴 어디 가 너지 허기야 허기 Qué 콜라떼 рок pro 웬 하수구 같은데로 사라져버린 허기? 허기야 이게 무슨.. 갑자기 이렇게 헤어지는게 어딨어? 허기야! 우리 영원한 까부인 거 아니었어? 허기야! 나 버리고 가지 마! 너 부족한구나.. 이제 혼자야.. 아 플레이어 불쌍하게 됐네 어떡하냐? 진짜 가버렸어 그렇게 형제들 함께 집으로 돌아온 허기인데 표정이 썩 좋지가 않네요 허기야 너 뭔일이 있니? 왜 이렇게 표정이 안좋아? 아.. 플레이어가 보고싶나본데 아.. 허기 일단은 가족들을 찾아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그대로 두고 와버린 플레이어가 너무 마음에 쓰이나봐요 마음이 쓰이나보네 진짜 그래 우리 베프 까부 그 자체였잖아 로스! 우리는 허기야!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어.. 뭐.. 뭐 어떻게 해야되지? 아.. 부셨던 허기 카트를 다시 고쳐가지고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허기를 그리워하는 플레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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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할 사람이 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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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기가? 돌아왔다? 어? 아.. 에흨.. 어? 플레이어야아 허기카트 같이 할래? 흐어.. 허기야아.. 흐흐... 어디 가지마 이제 흐흐.. 이제 평생 깐부야 진짜 어디 가지 말라고 다음부터 어? 아 형제들까지 같이 이쪽으로 왔나보네요 오케이 친구들이 더 늘어서 오히려 좋아 하기카트 같이 하자 완벽한 해피엔딩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